2023년 3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향기예술엔터테인먼트가 시행하는 개나리 진달래축제가 대구시의 관광명소가 된 수성못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사회 대중문화 저변학대와 발전을 위한 공연입니다. 향기예술엔터테인먼트 임원과 출연진을 안내하겠습니다. 향기예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대석 향기예술엔터테인먼트 회장 조함재 향기예술엔터테인먼트 단장 유나 가수 유나 가수 테일팀 가수 선선아 가수 강덕윤 가수 김정만 가수 박현소국 가수 이만기 가수 박영도 가수 김탄 MC모델가수 임유진우 MC모델가수 배홍 가수 배혜란 가수 정주리 국악인 화백 가수 장빈 가수 한상근 가수 이상대 가수 이상임응 가수 정대박 의원 가수 조영화 가수 조한나 가수 윤수강 무용 김진희 가수 이미림 가수 이성수 가수 김미미 가수 이경수군 가수 강나경은 무용 송영수군 가수 노순자 가수 송은수 향기예술 엔터테인먼트가 신춘특집의 일환으로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봄의 길목에서 개나리 진달래 축제 공연 행사를 개최하게 더였습니다 많은 연예인이 통출연하는 다채로운 공연 행사의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축제 공연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최조관 형기예술 엔터테인먼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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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